자 알렉스넷이 2012년도에 발표되어 가지고 그 아까 이미지넷 컴피티션에서 LRA를 25%에서 16%로 갑자기 떨어뜨려 가지고 크게 인기가 있었죠 이 알렉스라는 사람이 제프리 힌턴 그 토론토 대학 그 대학원생이었나 봐 어쨌든 제프리 힌턴 교수의 제자인데 상당히 에피션트하게 이걸 만들고 특히 그 기트 허브를 통해서 자기 코드를 다 공개를 했어 그래서 더 인기가 있어졌어 컴퓨터 하는 분들은 좀 이상한데 하드위 하는 분들은 전부 자기가 꼬불쳐 가지고 안 알려주는데 컴퓨터 하는 분들은 기트 허브 해 가지고 자기 학회 하면은 기트 허브 주소를 썼어 내 코드는 여기 100% 다 있으니까 요 논문에 발표하는 걸 그거 다운 해 가지고 돌려 보시고 그 레퍼런스 좀 해 주시오 하고 딱 올려놨어 그러면 고런 것만 막 모아 가지고 하면은 실력이 막 부척부척 올라가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 실력이 그래서 컴퓨터 하는 쪽은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알렉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잘 만들었고 이 파이브 레이어 cnn 에다가 스릴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스릴 레이어 맞지 dnn 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개까지 해 주니 얼마나 좋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 그리고 gpu 에 적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은 자 이미지가 한 개 땡 돌아서 224 바이 224 의 그레이 스케일 칼라가 있죠 rgb 칼라가 있어 가지고 3 이다 rgb 레드 그린 블루 고 석장이 이게 입력으로 이미지 한 장이 톡 돌았어요 그러면 자기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어 어 지금 11 바이 11 필터를 여기다 적용을 해서 11 바이 11 필터를 몇 개를 썼냐 하면은 48개 다하기 96 개를 썼죠 그래서 지금 48개 나 지금 갈라 놨는데 사실은 96개 예요 이게 근데 왜 갈라 냐 하면 gpu 두 개 나누어서 일 시키려고 갈라 놨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이 경계가 잘 없어 gpu 로 꽤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 어 좀 아쉬워서 링크를 한번 서로 간에 크로스는 한 번만 시켰고 어 땡땡땡 그 세 번 동안에는 크로스를 안 시켜 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gpu 가 서로 통신 안하고도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gpu의 등장으로 이게 성공을 한 거에요 그래서 필터가 11 바이 96 인데 그 다음에 근데 필터가 아직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에 rgb 에 또 저기 서로 다른 필터 값이 들어가요 그 필터가 그가 요 입력이 3개 잖아 그제 레드에 들어가는 필터의 w 값하고 웨이트 개수하고 그린에 들어가는 필터의 그 웨이트 값이 다 서로 달라요 다르게 옵티마이즈 된다고 그래서 필터 개수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게 바로 웨이트 수가 되겠죠 이게 웨이트 수가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할 때 그렇게 이걸 해야 될 거에요 웨이트 수 그래서 요걸 땡땡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여기가 스트라이드 4로 했죠 스트라이드 4가 뭔가 하면은 4x4로 갈 거에요 4x4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4라는게 스트라이드가 4x4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 하고는 4칸 건너서 다음 이미지 계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224 나누기 4 해뿌리면 얼마고 55가 대충 그지 그리고 다음은 한 55 쯤 될 거에요 55 맞네 55 바이 요거는 55 바이 55 곱하기 96 이에요 48은 이제 있지만은 요게 이제 출력으로 땡 나와서 그러니까 rgb 그놈들은 묶어 가지고 한판에 넣어 버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48이 저 빌터 한 개의 값이잖아요 요 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그지 요기는 rgb 가 다 합쳐져 있어 r 빌터의 w 곱한 거 하고 g 빌터의 w 다 합쳐 가지고 요 하나에 똑 집어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잘려고 폼 잡는 사람들 이거 잘 들어야 돼 숙제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러면 요런 필터가 있었는데 요 이제 요거 출력이에요 출력 출력이 요만큼 나왔어 그 다음 다음 필터는 여기 보니까요 어떻게 됐나 아직도 그게 안 되네 야 왜 안 되는가 여기 없어졌어 없어 할 수 없어 자 그러면요 자 다음 필터는 뭐 이렇게 거의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는 아마 맥스 풀링을 해 가지고 맥스 풀링을 해 가지고 반으로 줄였을 거에요 55를 반으로 줄여서 27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2 x 2 4개 2 x 2 그 중에서 대표 값 하나만 뽑아 버렸지 그래서 27 x 27이 됐어요 근데 필터 개수는 128개야 아니고 256개네 그제 이걸 가지고 256개의 필터 아래 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력은 얼마지 입력이 이어 보니까 48이죠 이게 사실은 필터 개수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레이에 들어가는 필터하고 요 레이에 들어가는 필터가 다르다고 그래서 곱하기 48이 됐어요 위에 거 위에 48은 안 쳐다보니까 곱하기 96이 아니고 48 요게 두번째 시에 내내 웨이트 개수에요 웨이트 개수 그래서 뭐 이래가 여러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근거를 대는게 여러분 숙제고 근데 어 쉽게는 저 매트랩에서 이걸 다 저 할 수가 있다 매트랩에서 딱 답을 여 보면 여기 있잖아 요걸 딱 쓰면은 답이 톡 나온다 오 이거 너무 쉬워 매트랩 아직 하고 있는가 보자 에휴 여기와 써버렸지 에러가 났대 왜 에러가 났지 에러가 나서 죽었구나 왜 에러가 났을까 아우더블 메모리인가 에러 안 났는데 왜 에러가 났다 그래 에휴 컨트롤 c 음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보세요 저 땡땡땡 한 다음에 내가 지금 코드를 지금 여보 뭐 네트이퀄 알렉스넷 알렉스넷을 불러올거에요 네트 레이어즈 레이어를 보여주시오 어 지금 다 보였버렸네 벌써 답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야 쉽다 지금 여보 뭐 네트 레이어즈를 땡 보여달라 하고 2번째 레이어의 웨이트 사이즈를 주시오 바이어스 사이즈를 주시오 하니까 답을 다 내버렸지 2번째가 컨볼루션 1이니까 음 보자 너가 봤더니 2번째 레이어가 11x11에 3x96 아까 맞게 했나? 11x11에 3x96이래 틀렸나? 오 맞다 맞다 야 신기하다 답이 다 맞아 그치? 와 신기하다 두번째는 맞게 했나 보자 두번째는 이렇다고 주장했는데 두번째 두번째는 아직 안했네 그래서 두번째를 하려면 두번째 두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여기 보니까 콤보 2인데 콤보 2는 6이네 레이어 수가 6이야 그치? 6을 보면 되네 256 5548이라고 그랬는데 256 5548이 맞는가? 사이즈 땡 땡 그래 여기다가 6을 넣으면 되지 이렇게 6을 땡 넣으면 5x5 필터가 48개 인풋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필터 개수는 256이래 맞게 했나? 보러가자 오 오 27x27을 했네 틀렸다 이게 27x27이 아니고 5x5였어 그치? 잘못했다 아까 틀렸구나 그래서 이거 확인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 이건 틀렸다 이건 저 입력이고 필터는 5x5였대 여기 두번째 두번째 요 녀석 여기 두번째 거잖아 5x5 필터였대 그래서 뭐 바이오스고 뭐고 다 할 수 있죠 그쵸? 와 숙제 뭐 별거 없다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이게 보인게 저 이 결과를 보인거죠 어 네트 레이어스 이 알렉스넷을 불러왔어 물론 트레이닝된게 요 네트에 다 들어있죠 알렉스넷 불러오면은 여기 뭐 5만개 다 들어있어 저 요 네트를 내가 클릭 클릭하면은 여긴가? 그래서 이게 왜 안보이노 어 여기다 레이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 2번 여 보니까 웨이팅 웨이터가 어디있나 어 여기있네 웨이터를 땡 뭐 뭐 1x1에서 아까 11x11 필터에요 11x11 끝에는 어디까지 가니 끝에는 갔더니 어 이거 없어 11x12인데 왜 이렇게 커졌어 3x96이네 RGB 입력 3개 되어서 96 그치 어 3x96 곱하기 11x11 어 확인할 수 있죠 그치 어 바이어스도 할 수 있을까 바이어스는 어디 갔지 으쌰 여기 가보자 어 여긴가 어 바이어스는 어디잇니 바이어스는 그냥 1196이네 그냥 96개 밖에 없나봐 바이어스는 그죠 뭐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고 맞추는데 계산 근거는 되라 그랬어요 왜 요렇게 나왔나 음 쉽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어 rxnet을 따라가 보면은 첫 단계에서는 간단한 패턴을 여기서 구했어요 간단한 패턴 엣지라든지 칼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진행하면서 약간 복잡한 텍스트가 복잡한 것들이 나와요 이쯤 가면은 뭐 이거는 약간 과장했는데 거의 강아지인지 자동차인지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이쪽에 가면은 진짜 어 닭같이 생겼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상당히 정겨진다 심플 패턴을 이래 모아 놓으면 비선영향에 모아 놓으면 이런 걸 해낸다 그래서 레이어 1 심플 패턴 얘가 입력이죠 입력 입력인데 이걸 환산하면 화이트 노이즈를 집어 넣었을 때 환산하면 각 레이어들이 이런 식으로 등가적으로 표시가 된다 요런 패턴이 들어가면 가장 값이 크게 된다는 거죠 그 웨이터들이 레이어 3 음 조금 더 조금 더 복잡해졌네 자 그 다음에 rnn 지금까지 우리가 dnn cnn 했는데 리커시브 피드백을 넣고 lstm long short term memory 메모리를 넣고 얘들이 이건 피드백은 있긴 하지만 좀 오래 뭐가 우리가 기억에서 해마조직이라는 해마조직 short term memory 어떤 사람이 너무 술 많이 먹어 뭐 해마가 잘 안 해가 막 까먹어 보는데 테잎이 끊어져 근데 이 해마라는게 short term memory short term memory 그게 lstm 같은거다 그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어 한참 동안 그래서 스피치까지 시간이 길게 영향을 미치는건 lstm 이나 요런걸 쓴다 요게 저 그거죠 예 아까 이미지넷 요게 이미지넷 그 그것들이다 이미지넷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뭐 얘는 호랑이 라고 맞췄죠 뭐 잔뜩 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넷이 답은 1000개다 답은 0은 뭐 이상한거고 1번 골드피쉬 금방인가 봐 그 다음 8번은 핸 암탉 999번은 토일리티슈래 그래서 웹캠이 되는가 웹캠을 꽂을 자리가 있나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rxnet을 여기다가 불러오면 카메라는 웹캠2 웹캠 들고 왔나 에휴 왜 캠을 안 들고 왔나봐요 웹캠 없나 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rxnet을 불러가 클래시파이 이렇게 하면은 액캠 아 그쪽에 있구나 클래시파이를 하면은 라벨을 땡 불러줘 그래서 여기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는데 땡큐 보자 이게 되는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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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치 엠리스트 어 여기 웹캠이 있네 웹캠을 올리겠습니다 타이틀 사이즈 밖에 안 바꿨지 그래서 여기서 rxnet을 불러가지고 그래 계속이 되지 어 이상하다 아 디버그 중지 그래서 그렇구나 rxnet을 땡 하면은 여기 뭔가 이미지가 떠야 될까 어 이게 이상한 걸 보고 있네 자 여기다가 아까 화이트 도화지 없어요 도화지 없나요 얘를 비춰보자 제가 자꾸 답을 낼라 그래 아 얘는 모르네 에휴 이거 왜 화면이 저 어둡냐 어 볼펜이라고 맞춰버렸어 심지어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러나 보자 오 랩탑도 맞출 줄 알아 마우스 같은 건 되게 잘 알아 오 신기 신기하지 않나 이거 마우스를 왜 어디 갔나 마우스를 못 찾아오 오 비컬에 좀 이상하네 바보 아냐 바보 그래서 다시 보러 가자 야 왜 안 나오는 거냐 어 저기 잘못 마우스가 움직여버렸어 그렇구나 오 죽은 어 여기 살아있는데 자 마우스 보러 가자 마우스는 맞춰야 되는데 적어도 마우스를 못 맞춰 마우스 마우스 맞춰라 가끔 맞추기도 해 아이패드로 했다 그래서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모델인데 어 알렉스넷을 다 불러 왔으니까 어 꽤 해요 그래서 이게 저 맷줄 안되는데 알렉스넷의 파워죠 어 근데 안 죽어 이게 큰일 났다 컨트롤 c 해야 죽는 것 같던데 컨트롤 c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라벨 자 다음은 어 이거 했네 그래서 이게 저 레이어 1 아까 알렉스넷 레이어 1 이런 식으로 저 컬러하고 어떤 패턴 레이어 2는 좀 복잡한 패턴 3는 더 복잡한 패턴 4는 더욱 복잡 5는 아주 복잡 그 다음에 풀 커넥키드 레이어 첫번째 거는 엄청 복잡해졌죠 그래서 세번째 그렇다 자 오늘 여기까지